힙합 공연이 지금 힙합 쪽에서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헤비멘탈, 하드락, 강한 장르 쪽에서는 굳이 너무 딱딱해져 있고 일정화가 일핵적인 것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자유스럽고 형식계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2단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재밌는 곡이요 파티스러움을 가지고서 찾아뵐 생각입니다 곡작업부터 열심히 해야죠 저희 나와있는 두 곡이 있는데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의 너하고 사랑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곡들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설거니깐요 기대해 주십시오